당진시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 배달강좌를 진행합니다. 배달강좌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시민에게 강사가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인데요. 이제 부담없이 여러분의 마을에서 다양한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립도서관에서 2021년 북스타트 꾸러미를 배부합니다. 북스타트 꾸러미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과 안내책자가 명가방과 함께 제공되는데요. 북스타트 꾸러미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 독서생활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당진시에서 청소년동아리 알지아지 3기를 모집합니다. 알지아지란 알고보니 지속가능, 하다보니 지속가능이란 뜻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펼치는 지속가능, 알지하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당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목은 컴퓨터 기초와 통기타, 탁구 같은 7개의 다양한 강좌로 구성돼 있는데요. 평소 해당하는 과목을 배우고 싶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원하는 강좌를 수강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우리 당진 바로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의 잘못된 시정정보를 고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추첨을 통한 소정의 상품도 받아보시고 당진의 올바른 정보도 알려보시기 바랍니다.